확신해 졌어요. 윤석열은 전두환을 모델로 삼고 있다. 윤석열은 전두환을 모델로 삼고 있고 그 정치가 가장 좋은 잘한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본심이 드러난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와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과제는 검사들을 사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괴물이었던 검사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검찰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한테 수사받고 사람한테 재판받아야지 괴물한테 조사받고 괴물한테 재판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데. 윤석열 씨가 박정희가 정치는 잘했다. 군사구대사와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으로서는 입으로 꺼낼 수가 없는 얘기고 체감도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누구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전두환한테 덕본 사람들. 굉장히 많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도로 표지판 공사를 누가 먹었다고 그러면 거기서 하천공을 했던 사람들이야 좋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살기 좋았다. 그렇게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절대다수 국민에게는 정말 폭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그 당시의 학생이었던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분명히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학교 안에는 늘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고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고 이 경찰들이 수시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남학생들을 때리고 이런 일들은 너무 다반사였어요. 그런 걸 직접 겪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정치야. 조선청덕부 일제강점계에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요. 대학에 경찰 들여보내서 상주시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길 가다가 보면 가방검사 수시로 하고 불신검은이라고 해가지고 가방검사 수시로 하고 또 아무 혐의도 없이 그냥 사전검속이라고 해서 그냥 잡아가요. 그런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의 폭압정치 이면에는 바로 이렇게 부정비리에 군인들끼리 다 해먹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씨가 왜 그럼 그거를 좋다고 그랬겠느냐.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고 그랬겠느냐. 하는 게 똑같아요. 자기가 이 사람 하는 게. 고발사죠. 이게 박정희 전두환 때 예컨대 무슨 고문살인. 그렇죠. 아니면 용공조작. 이런 거하고 다를 바 하나 없잖아요. 주체가 안기부에서 검찰로 바뀌었을 뿐이지 일단 고발만 해라. 우리가 알아서 보내버리겠다.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치를 하겠다는 거고. 똑같이 그런 짓을 한 걸 잘했다고 그러니까. 무섭네요. 그렇게 해놓고. 인식이. 그렇죠. 뒤에서 뭘 하겠어요. 그러면요. 바로 이 화천대로 같은 거예요. 거기 50억 클럽 이름 나온 사람 전부 한 사람은 대법관이고 나머지 전부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다 검사들이에요. 전부 검사들이에요. 실제로 지난 민주화 이후에 정부기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니까 이 자들이 알아요. 가장 밑바닥에서 부정 비리 저지르는 자들이 안다고. 누구한테 먹여야 안전한지. 자기 목숨이 누가 지고 있는지. 목숨이 아니라 재산이고 비리로 번 돈이죠. 장물이죠. 장물을 지키는데 누구한테 먹여야 안전한지. 그거의 표시란 말이에요. 왜 검사들이 받았겠어요. 이게 전두환 시대였다면 군인들이 받았겠죠. 그렇죠. 안기부가 받고. 안기부장이나 아니면 무슨 군 출신 무슨 장관이거나 이런 청와대에 있는 누구누구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받았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검사들이 받아요. 확 바뀐 거야 주역이. 청와대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청와대 무슨 수석이나 이런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 검찰 출신. 과거 민정수석 출신. 박근혜 때 민정수석. 곽상도. 곽상도. 나머지 검사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부정 비리 져지는 사람은 누구한테는 외모를 바쳐야 안전한가. 맞습니다. 부정한 돈이니까. 그러니까요. 뺏길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 바치는 내가 실세 권력에 여기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검찰공화국이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이 실세인 거예요. 무슨 지방자치 소도시 시장이라든가 청와대 무슨 수석이라든가 경기도지사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검사들한테 받치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비리의 현상이고. 윤석열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건 바로 이 구조를 전면화하겠다는 거다. 공경하고 전면화하겠다는 거잖아요. 합법화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검사들이 다 해먹기 내 밑에 내 아래에 줄 서. 내가 검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2019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가 검찰 연성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언론들이 거기에 유착 밀착해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도 모르는 거다 말이죠. 지금도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뭘 꾸미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확실해졌어요. 윤석열은 전두환을 모델로 삼고 있다. 윤석열은 전두환을 모델로 삼고 있고. 그 정치가 가장 좋은, 잘한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본심이 드러난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이고. 그런데 지지율이 30%씩 나온다고 하는 거는. 걱정이에요. 박사님. 민주당 지지율은. 우리 사회가 한심한 거죠. 아니면 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때문에 화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40년을 되돌리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걱정스러운 거죠. 제가 가끔 TV를 보면 윤석열 지나갈 때 손잡을 하고 참 막 이렇게 하신 국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언론이 문제죠. 언론만 제대로 이거 일주일만. 제대로 안 돼요. 같은 편인데 뭐. 아니. 검사들한테 뇌물 먹인 사람이 누구야. 기자들이잖아. 김박비도 기자 출신이네. 그렇죠. 그러네요. 천하동인 7호도 같은 같은 언론사 기자 출신이 있고. 홍 모시기. 그건 이제 천하동인 7호고. 50억 글럭 중에 하나 홍 모시기라고 하는 사람도 언론인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죠.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런 상태인 거죠. 딱 검언유착에 검찰 언론유착에 샘플이에요. 화천대유는. 샘플이라고요. 언론인들이 좀 아는 검사들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누가 경비를 세우면 우리 이 사업을 아무도 방해를 못할 것이냐. 설계를 하고. 거기에 회계사가 붙고. 브로커들이 붙고. 그래서 자기네끼리 배당을 하고. 그 와중에 경기도 성남시의 작은 시장이 방해를 하니까. 알아서 떼어줘라. 그래서 5,500은. 5,503억은 성남시가. 그것도 진해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민간 공영 개발을 하니까. 이런 씁쓸한.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드러나고 있고. 만약에 민주당 사람들이 50억 클럽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아니 50억을 떠났어. 예컨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50억이 아니라 5천만 원만 받아서 떼면 끝났죠. 구속됐죠. 근데. 근데 자금 지적도 안 해요. 50억을 받았다고 지금 칠토가 나오는 데다. 그거 누구도 구속되거나 나라가 뒤집히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지어 50억까지 푼돈이 되잖아. 잔돈 몇억에 50억 푼돈. 50억 푼돈이 되잖아요. 이영 국민의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배포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도둑질하는 것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으면 몇백억 단위 몇십억 해먹는 게 기본이면 50억이 푼돈으로 보이겠어요. 아마 50억 못 만지고 죽는 국민들이 99%로 낼 거예요. 당연하죠.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직장인들 어느 정도 돼야 먹고 살만한가. 그럼 한 20억, 30억 정도 모아놓으면 괜찮겠다고 생각한다고. 10억 시대도 있었어요.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요즘은 집값이 올랐으니까 30억 전까지는 올랐겠죠. 그래도 50억 만지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참 씁쓸한 윤석열. 저는 윤석열 씨의 이런 발언을 보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참 무서워요. 저런 사람이 정치 임무를 한 지 5개월 됐거든요. 5개월인데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게 이건 말실수라고 언론들이 포장을 해주는데 저는 그분의 이거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실언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실언이라고 저는 안 보여요.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실언이 한 열댓개가 돼요.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임상시험 없는 거, 아프리카, 손발 노동, 아프리카 하는 것이라는 등 별별 얘기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식해요. 한마디라면 무식해요. 우리 역사, 우리가 살아온 40년, 50년 역사에 대해서 역사책은 안 봐도 돼요. 인문학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본인이 그랬으니까 그걸 인정하자고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100년, 200년 전의 역사는 몰라도 된다고 치자고요. 자기가 살아온 시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절을 얼마나 양지해서 편하게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았으면 그런 턴이 없는 얘기들을 하겠어요. 전두환이 잘했다는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일단 세상 그동안에 손, 소리나 먹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권력자고 그러니까 이제 조사나 쓰고 법전이나 뒤지고 어떤 상식도 쌓지 않은 거예요. 교양도 쌓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지. 어떤 때는 자기가 전두환 사형선거했다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전두환이 정신을 잘했다고 그러다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막 꺼내는데 그게 자기가 했던 어떤 얘기와 배치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손바닥에 왕자 쓰고 토론하는 사람은 부식한 사람이에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윤석열 씨를 보면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달라고 그러면요. 부자고 가난하고 그 사람들의 애완을 알고 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검사로 그렇게 있으면서 그런 짓을 못했겠죠. 남의 아픔도 모르고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되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잘못만 해도 천하에 죽일 놈이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몇십 년을 살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만들어주면서 검사들을 괴물같이 만들었어요. 지금 김웅 씨 나오는 거 봐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목소리가 드러나는데도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그런데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그중에 우리가 검찰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 사람들 얼마나 바보으로. 사람을 정말 바보로 취급하는 거죠. 자기가 검사일 때 자기 앞에서 피의자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보세요. 당장 책상 치고 난리가 난리가 났겠죠. 이 새끼가 여기가 어스른 줄 알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그렇게 대놓고 요구는 안 하겠지만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뻔뻔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절대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남에게 책임 묻는 데만 익숙해진 사람들은 인간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개혁은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와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과제는 검사들을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괴물이 아닌 검사들을 괴물이었던 검사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한테 수사받고 사람한테 재판받아야지 괴물한테 조사받고 괴물한테 재판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법구조나 검찰제도는 이 검사들을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괴물이 돼도 괜찮다고 해요. 남은 몇십만 원 받았다 혹은 공짜로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잡아서 기소하면서 자기들이 먹은 건 99만 원짜리 세트를 만들어주고 99만 원 세트 만들어서 다 빼주고 누구는 성폭행이다 성추행이다 그래서 완전히 매장시키면서 얼굴 뻔히 보이는데도 이 사람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건을 또 금지사건으로 바꿔주고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저의 정도 되면 언론도 책임이 커요. 괴물을 만드는데 언론도 괴물이 됐어요. 같은 괴물이 종류의 괴물이고요. 언론 권력도 어느 순간 괴물이 돼 있어요. 네. 물어볼 게 많아서 윤석열 씨 발언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검찰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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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